은지 언니 콘서트에서 머큐리의 에오 팬들이랑 했는데 요거 우리 방청객이랑 한번 합시다 그래 그래 에오를요? 은지가 노래 연습보다 이 연습을 진짜 이거 살짝 에코 들어가야 돼요 에코 자 이거 우리 영화에서 봤던 그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? 아아아아 들어갔나요? 네 아아 에오 에오 왜 이렇게 좋아해? 왜 이렇게 좋아해? 에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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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다 에오 에오 서로 놀리는 것 같아요 띠로띠로 그리 남았잖아 그거 해줘야지 에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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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